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 이슈도 저희가 그래도 이번 주에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정부가 지난주부터 1일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마 11시에 1일 브리핑 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지난 16일에 발표된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 전국 1037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사 심의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수입 여부 수입해도 괜찮다가 6.3% 수입해서는 안 된다가 72.3% 나머지 뭐냐 정밀 방사능 검사 통해 수입 여부 결정에 대해가 20.7%가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수입 괜찮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6%가 나온 것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기 해도 국민의힘이 좋아요 이런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저번 인터뷰 보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기 해도 국민의힘이 좋아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도 여론조사 물어봐도 몇 프로 나온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찍어버리거나 진짜 토착이 여기서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정부 브리핑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이 한국이 아니라 윤석열이 일본이다 저희가 안전하게 방류를 하고 있으니 단어 선택에서도 그렇고 저 일본이 안전하게 방류를 하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따지고 꼼꼼히 체크하겠다 계속 요구하겠다가 아니라요 저희가 안전하게 방류하는지를 국민들께 매일처럼 거의 한국과 일본이 나경원 전우원이 하나의 정부인 듯한 느낌이 드는 우리 일본 우리 일본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일본이란 말 그건 어느 습관상 우리란 말 많이 쓰니까 우리는 많이 붙여요 그러느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래서 하도 아베 편들고 그러니까 나베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나경원 전우원이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1일 브리핑도 그렇고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이것도 처벌하겠단 말까지는 괴담과 선동의 전문가 저 아닙니까 주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드는 게 다 저더라고요 방우병 천안함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다 저희가 여러분 따져봅시다 광우병 결국 그래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서는 광우병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발병했죠 캐나다에서도 발병했었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을 한때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 적이 있어요 친미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소고기 와귀에서 20개월에 30개월 사이에 일본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30개월 미만도 못 믿겠다고 해서 어떤 나라는 20개월 미만만 수입한 적도 있었다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30개월 미만만 수입해요 왜 이왕이면 안전하게 당연한 반응이죠 이상 쇠고기 묻지마 수입하려다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으로 이렇게 마지막 방침 정한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이명박 국힘당 정권입니다 지금 아예 윤석열 정권 MB계가 장악하고 있던데 그 지들이 광우병 괴담이라는데 그 괴담에 의거해서 본인들 말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권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 주권자들이 이렇게 우려하니 안 된다 그렇게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괴담입니까 광우병이 지금 없어지기로 했습니까 지금도 발병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게 왜 괴담이고 왜 그게 선동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월호도 참여인대에서 문제제공한 게 북침이다 뭐 그다음에 피로 파괴선이 피로 배가 오래되면 갑자기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한 줄 아세요 이명박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이 내가 배를 만들어서 아는데 이명박이 윤석열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이 쿨했다고 그러고 윤석열이 전도완이 정치 잘했다 했잖아요 실제 전도완이나 이명박이 흉내 많이 내고 있거든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말투 아닙니까 이명박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이 와서 폭발시킨 거라면 국방이 뚫린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처음에는 배가 오래되면 쩍 갈라지기도 한다는 유명한 말을 이명박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이 뭐냐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참여인대에 있을 때 제가 저희들이 유엔한테 유엔이 조사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괴담이나 선동이 아니라 유엔이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 이건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왜 괴담이고 선동입니까 본인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본인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피로파기설 그런데 이명박이 피로에서 쫙 갈라졌다 그다음에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이 잠깐 혁신위원장이었던 분이 비슷한 의혹 제기하면 그건 괴담이고 이명박이 말하면 괴담이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당시에 어떤 괴담까지 퍼뜨린지 아세요 인간 어뢰설 바뀌자면 기억 안 나세요 북한의 특수요원이 어뢰를 인간이 타고 왔대요 혼자 그래서 받아가지고 터뜨렸다는 거예요 인간 어뢰를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보도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천안함은 지금도 당연히 진상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정부 발표를 최종적으로 신뢰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합리적으로 당시 러시아는 아마 한국전쟁 때 기뢰가 바다 밑에 깔아져 있었는데 천안함이 비정상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물에 걸리고 그물 밑에 있던 기뢰가 올라와가지고 폭파했다라고 러시아는 추정했다는 것으로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분석이 틀리기도 해요 러시아 보고서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또 다른 공개가 될걸요 천안함 이슈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원인이 있었다 할 수 있잖아요 각 나라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저는 그때 당시 이명박 의견에 상당히 일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명박 문제였지만 배가 오래되면 스스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피로 파괴자 이명박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하면 그런 괴담과 선동으로 이명박 국가법으로 당장 잡아줘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나 뭔가 정부의 설명이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의혹을 품는 건 주권자의 권리이고 인간의 이성입니다 지금 천안함 때 북한 폭침의 근거로 일본 어뢰설 무슨 매직이 써져 있는 일본 어뢰이잖아요 그 매직이 고열에서 나만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괴담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 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주변에 어류와 수산물을 금지한 건 어느 정권이었을까요 여러분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문제는 정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지들이 했어요 박근혜 국힘당 정권이 그때도 그랬어요 정홍원 총리가 나서서 기억나실 거 여러분 자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면 문제를 하는 등 유언별 퍼뜨리면 엄단하겠다라고 본인이 총리가 나서서 유언별하고 국민들이 협박하고 엄단하였다 처벌하였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서 정홍원 총리가 나와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에 기반하여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주변 9개인지 8개인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홍원 자기 입으로 발표합니다 여러분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동한 정권은요 문제인 정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런데 WTO에 일본이 재소해서 그게 승소한 게 문제인 정권입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진보 중도 보수가 협력해서 정권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박근혜 정권이 발동을 하고 일본이 재소한 걸 문제인 정권과 WTO에서 이긴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후쿠시마 그때 WTO의 판결 근거가 아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데 방출하기 전에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는 수산물에 오류를 수입 금지하는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이제 세월이 흘렀고 오염수를 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윤선 정권이 전문가한테 우리 일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일본이 안전하다고 완전히 조국 일본인 일본 간첩들이 그러면 WTO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WTO에서는 안전하게 보고 있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데 그리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도 찬성하는데 한국 정권이 그런데 한국 정권이 안전한 오염수가 방류된 주변에 오류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 하나도 없다고 판결하겠죠 윤선 정권이 진짜 노리는 반응이 이겁니다 기시다하고 미국과 기시다한테 그걸 합의해 주고 그걸 선물을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매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괴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인천에서 장애 집회를 주말에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철 다른 채널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 그러면 제가 고발당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단체들은 지금 엄청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핵오염수,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나 마셔 이런 친지로 그냥 버스 이런 데 붙여놓은 거예요 수십 년은 우리 국내에 해온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낙서도 하고 물론 경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죠 경범죄를 막 압수해가고 잡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했어요 지금 울산도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말을 못 쓰게 심지어 지금 처리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들이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일본 정권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일본의 관체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쿠시마 방산동 오염수라는 말도 얌전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핵폐수 방사능물 심지어 환경시민단체들하고 저희 촛불집에 나오신 분들은 방사능물, 핵물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더라도 과장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온전에서 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오염된 물이 가득한데 그걸 지금 바다로 내보내니까 핵물, 방사능물, 핵폐수 맞죠 그런데 정부에서 당정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정을 확대한다 92개에서 200개 세시움 3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단축한다 대형 위탁 판매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국민의 80, 90% 어민 그다음에 횟집 국회 앞에서 집회 2천 명 모였잖아요 어민들 제가 갔다 왔었고요 국민이 지금 반대로는 80, 90%입니다 이 80, 90%면 이건 압도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팔아먹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이 한다면 그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5%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탄핵 때 박근혜 지지율이 5%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여론이 80, 90%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걸 강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날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하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국민들이 협박하는 거죠 유언별 파트리 말아라고 협박하고 안전하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문제제하는 사람들 처벌해서 협박을 하고 정말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검사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아니 가가지고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를 현장에서 실제로 막 무작위로 채취해서 그걸 검출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송교 변호사가 발표한 거 보니까 일본도 60가지 외에는 위험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도쿄전력도 인정을 했대요 60가지 위험 물질만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되는데 나머지는 불투명하다고 도쿄전력도 인정을 했대요 그다음에 IA 지금 일본이나 한국 윤석열 전권이 맨날 입만냐면 IA인데 IA가 온전한 안전을 총괄하고 검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그 IA의 홈페이지에도 알프스가 모든 걸 다 안전하게 하는지는 제거하는지는 핵물질을 거기도 too difficult to remove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다 제거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시고 나와 있대요 우리 민생경전구소 일꾼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그 표현은 있더라고요 too difficult to remove too difficult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다 알프스로 모든 걸 아니 이건 IA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덟 번도 고장난 상황도 있었잖아요 IA이 FNQ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 시민들이 그러니까 오중하면 FN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오고 FNQ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피스는 한국인도 아닌데 그냥 세계적인 환경단체고 방사능이나 온자력 관련해서 생물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환경단체인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 이건 절대선 안 될 짓이라고 나이 펴니까 회상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한국 국민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11브리핑하고 당정이 계속 괴담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 대책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방류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은 여기다 더 급격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빠지죠 저는 이게 총선전 탄핵 퇴진으로 간다고 봐요 원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애교 국방을 무너뜨리고 상식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것 자체가 하나씩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양평 윤석열 일가 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게 다 수사방해 기소방해 직군 남미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예 나라와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윤석열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우리 일본이 저희 일본이 아예 일본 편을 로고를 줘러 두는 이건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죠 거기다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WTO에서 폐소해서 갈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갈지 이것만 남아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아예이도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산물도 수입 금지 해제해야죠 그리고 일본이랑 관계 개선해서 북한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볼게요 그 순간 100만 200만이 아니라 300만 400만이 길게 쏟아 나와서 박근혜 때보다 더한 열기로 정말 다시는 정치검찰 다시는 무속 너무나 무속하고 무식한 비선 무속 비선세를 뽑지 말자라는 전국민적 합의라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